네덜란드 캠핑장에서 길거리 토스트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버터를 넣고 미리 준비해 준 양배추와 계란 8개를 넣은 길거리 토스트 재료로 철판에 구워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다섯사람이 먹을 길거리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네덜란드 캠핑장입니다 재료가 많이는 안들어가고 양배추랑 계란만 들어갔지만 그래도 역시 밖에서 새소리하고 먹는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다 설탕하고 케찹을 뿌려서 예전 한국에서 출근할 때 먹었던 길거리 토스트맛을 제훈의 토스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멘